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정도관리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x와 관리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x 관리도 따로, r 관리도법 따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 관리도입니다 x는 평균치를 말씀드렸죠 바로 평균치의 변동은 바로 개통호차입니다 그래서 정밀도 관리에 가장 좋은 그러한 관리도입니다 x 관리도는 시약의 품질 변화와 시약이나 표준액의 변화, 실온이나 채광 조건 등의 변동, 광원 관전자의 성능 변화나 측정 기술의 변동의 검사에 관련된 여러가지 외적 인자의 1차 변동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관리도법입니다 x 관리도에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 r 관리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ph의 변화, 반응 온도, 반응 시간, 기질의 농도, 파장 선택의 실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 관리도입니다 r 관리도는 우연오차의 기인이 됩니다 기술 조작의 미숙이나 오염 등 파이펫 등의 조작이나 정량 반응에 관계하는 부정밀도, 일과성 반응의 변동 등 그날에 일어나는 오차의 크기를 보는 그러한 관리도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x 관리도와 r 관리도 모두 오차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이 부정확하거나 용량이 부정확한 경우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웨스트 가드 룰에 의한 멀티룰 시스템 오차법입니다 이것 또한 xr 관리도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통오차에 속하는 그러한 오류와 우연오차 또는 우발오차라고 하는 그러한 오차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다중규칙 방식을 이용한 그러한 오차법입니다 자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기점으로 2sd까지의 경계 한계와 평균을 기점으로 3sd까지의 처치 한계를 그려준 후에 일일이 기록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개통오차도 발견하고 우연오차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도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멀티룰 시스템 오차 1,2s입니다 하나의 값이 2sd와 3sd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1,2s를 말합니다 하나의 값이 2sd와 3sd 사이에 위치한다 1,2s 다음 오차입니다 1,3s는 하나의 값이 마이너스 3sd나 플러스 3sd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값이 3sd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2s입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두 개의 값이 같은 방향으로 2sd와 3sd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4s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두 개의 값의 차가 4sd를 넘을 때 이러한 오차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랜덤 에러죠 우발 오차입니다 또한 4,1s입니다 4개의 값이 1sd를 넘어가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1sd 여기가 1sd입니다 그 값을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x입니다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연속된 10개의 값이 평균 이상이나 이하의 같은 방향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10x입니다 멀티룰 시스템 오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오차와 우연오차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도였는데요 개통오차는 2,2s, 4,1s, 10x가 여기에 속하고 1,2s, 1,3s, R,4s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통오차와 우연오차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정도관리법은 네, 다중규칙방식 그리고 뒤에 볼 쌍치법 관리가 있습니다 그 외의 정도관리법입니다 먼저 쌍치법은 우발오차와 개통오차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혈청은 정상치 부근의 것과 이상치의 것을 사용하며 두 가지의 혈청을 한 달 정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평균치 2sd 값을 구하여서 y축은 높은치 x춘은 낮은치를 기록함으로써 검사하는 그러한 정도관리법이며 누화법은 자동화 관리법이라고 하면 딱 쉽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분석의 가장 이상적인 정도관리법이다 또한 표준액 측정치가 매일 일정이 상승하는 변동현상을 가장 예민하게 관리되는 관리도법 또한 누화법 즉 자동화 관리법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커버리 테스트 회수율입니다 회수율은 정확도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체에 목적된 성분의 순품을 첨가합니다 다시 측정을 해서 다시 첨가된 양이 몇 퍼센트가 회수됐는지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공식이 있겠죠 중요한 거 회수율 시험에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그거는 5% 변동 개수는 5% 저번 강의에 보았던 오차 통크스에 허용한 게 오차는 바로 10% 이내인 것 같이 외워주세요 자 공식입니다 회수율의 공식은 첨가량 분해 분석량 빼기 본래의 양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검사 항목을 통한 정도관리입니다 정도관리 항목 간 체크 BUN과 크레아틴이는 신장기능, 알부미는 감기능, 백혈구수나 CRP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보는 검사 혈청처리나 페리틴 같은 경우에는 빈혈검사를 주로 보죠 그 다음에 경고검색, 패닉 밸류입니다 검사실 참고치라고 하며 환자의 현재 검사 결과가 정상치로부터 크게 벗어난 수치일 때 원인 조치 후 재검사를 하는 그러한 정도관리 방법입니다 또한 변화치 체크는 델타 체크라고 하며 근래 분석치와 비교하는 정도관리법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전 검사치와 현 검사치를 비교했을 때 변화폭이 이상이 있을 때 재검사를 해서 무작위오차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그러한 정도관리 방법입니다 다음은 외부 정도관리입니다 정확도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같은 시료를, 똑같은 검체를 여러 군데의 검사실에 보냅니다 그 후에 각각의 검사실에서 분석 후의 그 결과들을 모읍니다 집계하여 개개의 검사실과 우리의 검사실과 전체 검사실 사이에 비교하는 것이 바로 외부 정도관리입니다 정도관리 조사라고 해서 동일 시료를 많은 병원 검사실에 배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 분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 정도관리의 보고 방법입니다 중요합니다 표준편차지수 SDI와 변동계수비 CVR 변동지수 점수 VIS를 통해서 보고하며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표준편차지수가 1 이하일 때 가장 양호합니다 그리고 2SD 정도까지도 안정범위에 속하지만 이 2SD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계 점검이나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지수 점수 VIS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는 400이며 낮을수록 양호하며 참고치와 같은 결과라면 0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검사 항목별 선택변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100을 나타내고 400 이상의 오차는 최고치 한계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VIS는 1 이하일 때 아주 양호하다 그리고 2SD 정도 됐을 때 안정범위며 그 이상일 때는 리체크를 하거나 칼리브레이션 한 후에 재검사하는 것 또한 앞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도관리가 그디어 끝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